좀 바쁘시더라도 이 창원보궐선거 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한 분이 제가 여러분 들 여러분이 남기신 이런 댓글을 비교적 열심히 보는 행편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댓글을 통해서 민심을 대부분 이해하고 이런 시간을 항상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한 분이 딱 지적해놓은 겁니다. 2019년 4월 5일 창원시 성산구의 보궐선거를 반드시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제야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sos를 쳐가지고 오늘 다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 40분 정도는 채널 돌리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원보궐선거 이 선거는 노회찬 씨가 뇌물수수꾼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투신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2018년에 정의당의 이름은 아주 유력한 주자였던 노회찬 의원이 투신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이 창원 성산구가. 그래서 이 정의당으로서는 절대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더블당이 협조를 합니다. 더블당이 후보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에 관해서는 정의당하고 더블당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블당에서 아주 주요한 인물인 이 누구죠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의 고향 지역구 선거는 4.15 총선에서도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국힘당 국회의원의 표는 빼앗아 가지고 더블당 후보안께 줬는데 정의당의 신상정 후보의 표는 손을 안 댑니다.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아주 특별한 지역구 가운데 하나가 경기도의 고향에 있는 심상정 의원 지역구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출마했을 때 더블당도 후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 후보안께 주지만 심상정 후보의 표는 절대 손을 안 댄 겁니다. 심상정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는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블당하고 정의당 하고는 선거 부정에 관한 서로가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노회찬 의원이 아깝게 돌아가셨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있던 분이었는데 참 안 된 거죠. 자존심도 강하고 했기 때문에 돈 받은 거가 그래서 이제 이 심상정 씨가 4월 4일 날 선거가 끝나고 심상정 씨가 창원시민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고 창원시민의 승리가 아니고 선관이 조작의 선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영국 후보 어제 창원성산보궐선거는 99.9%의 개표가 진행되는 순간 순위가 뒷받겼습니다. 사전투표를 뒤에 깠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는 처음에 깠거든요.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처음에 까게 된 것도 김영철 전 공군 중장 같은 그런 민간위원들이 공정선거 자문단으로 국힘에 가 가지고 국힘에 요구를 해 가지고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선관위가 받아들인 것이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거였거든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전투표를 기존 선거처럼 뒤에 깠으면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 제가 여러분들 이 소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기막히게 윤 대통령이 성공한 그 내공을 다시 한 번 더 방송을 내일 내보낼 작전입니다. 99.9표로 개표가 끝난 새벽에 순위가 바뀝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뒤에 사전투표를 깠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룸과 그리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 성공하니까 울고불고 야단이 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영국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중반 이후까지 줄곧 미래통합당의 강재윤 후보한테 뒤지고 있다가 막판에 뒤집었다. 미래통합당의 강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여영국 정의당 후보를 51%의 포인트 가량 앞서 나갔다. 그러다가 이날 오전 최대 접전지인 경남 창원 성산에서 막판에 두 후보의 득표 차이는 504표였다. 여영국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강기훈 후보는 강기훈이 강재윤이 아니고 선두를 내주다가 사실상 개표를 마무리할 상황에서 극적인 역정을 일어냈다. 99.9%가 여러분 개표가 끝난 시점에서 뭐죠? 그냥 승부가 바뀐 겁니다.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서버에 조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서버에서 조작해야 되니까 집계 서버에서 표를 여러분들 개표 상황표에 올라오면 집계 서버에서 마지막 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계 서버에서 그냥 바꿔버리면 바꿔지는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기뻐하는 겁니다. 개표율 99%가 넘어갈 때도 나중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게 뭐 조작해 줄 거니까. 몇 번의 선거 경험으로 지금 좀 부진해도 나중에 이쪽 구역에 오면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극적으로 이뤘다. 99.9%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그 현장에 그 당시에 민경욱 후보가 아마 국회의원으로 계셨을 겁니다. 그 창원 그 현장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불이 꺼지고 야단났다면서요. 99.9% 여러분 개표가 끝났을 때 승부가 뒤집어 놓는 겁니다. 500표 정도 차이로 여러분들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여러분들 승리한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2019년 4월 5일 창원시 성사구 보궐선거 노회찬 의문의 투신 사망으로 여러분들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당선됐던 그 상황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름들 마치자마자 정의당이 끝나고 나니까 민주진보개혁 단일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승리는 우리당의 승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논평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겁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2019년 4월 5일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이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 선관위가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차이집이 이례적으로 큽니다. 이게 여러분들 강기훈 미래통합당 여영국 정의당입니다. 일곱 개 정도 하나 모든 한 일곱 개 통 되겠네요. 일곱 개 통해서 보시죠. 강기훈 차이집이 반송동 차이집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사파동 마이너스 5% 가음정동 마이너스 7% 성주동 마이너스 6% 웅담동 마이너스 9%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딱 보면 여러분 뭘 볼 수 있는가 하니까 이 그래프만 보면 손을 댔구나 여영국 후보 모든 동에서 다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5% 플러스 7% 플러스 5% 여기는 아주 수치가 적죠.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러니까 강기훈 후보의 사전투표 덕표 수를 훔쳐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로 옮긴 겁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이런 부정선거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차이집 그래프를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쪽으로 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 당시는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죠. 정의당 후보는 플러스 쪽으로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러면 어떤 기가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정의당 쪽은 플러스 5%로 밀고 그다음에 미래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밀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딱 나오면 그동안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다루는 사람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의 배 속까지 여러분들 뭐죠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제야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선거 부정을 내놓고 뭡니까 밝힐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를 제야 전문가의 조작과 발견이 가장 여러분들 위대한 발견입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나 저도 이 수준까지 머물렀던 겁니다. 이 수준까지. 그 다음은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여러분 역부족인 겁니다.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저 자신도 여러분들 하기를 마친 지가 한 20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훈련에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천운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서 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를 까발긴 것도 이런 큰 역할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제야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신문사 출리신처럼 그냥 굴아나 거짓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 없는 건 제가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죠 여기까지가 이런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다 밝혀낸 겁니다. 그 뒤에 거는 그 뒤에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바로 조작값을 찾아내는 것인데 그거는 뭡니까 또 다른 차원의 재능이고 또 다른 차원의 기술인 겁니다. 이거를 뭐죠 제야 전문가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까지 여러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낱낱이 밝혀지고 나라가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지는데 선거 사기 체력들이 득시하는 것을 그래도 막아보기 위한 그런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작값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작값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조작값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죠. 2019년 4월 5일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딱 이름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남조선 선관위가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도덕질해가지고 학보한 작물을 정의당 여연국 후보 함께 넘겨준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사용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강기훈이 100장당 25장을 이러면 훔치는 마이너 처리하고 그것을 그대로 여연국 함께 옮기는 프로그램을 가동시켜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것을 찾아낸 겁니다. 20% 조작값 20% 100장당 20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강기훈이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11,329포 가운데서 조작값 20% 해나가는 2266표를 마이너 처리하고 그걸 그대로 여연국 함께 대해준 겁니다. 2266표를 대해준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도 딱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아니까 이 사전투표의 표본집단의 수가 2만 8,466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표본집단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강기훈은 진짜 사전투표에 특별히 48%인데 40%로 여러분들 쪼그라던 겁니다. 마이너스 8%나 줄어든 겁니다. 그다음에 여연국은 41%가 진짜인데 표를 쑤션너조가 49%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여연국이 14,068표를 여러분들 받았다라는 여기에는 훔친 득표수 2266표와 포함이 되어 있고 강기훈이 11,329표를 받았다 선관위가 발표한 것에는 2,266표를 빼앗은 것이 여러분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조선 선관위가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증감하는 조작하는 작업을 전산적으로 해온 겁니다. 이걸 여러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창원시민의 승리도 아니고 노예찬 씨의 도움도 아니고 그냥 남조선 선관위가 정의당의 여연국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조작값 20%를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밀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 단계 들어갑시죠. 1번 2번 3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합계가 선관위가 여러분들 당선자와 낙선자를 변별한 마지막 합계입니다. 이 합계 이 보시죠. 강기훈 4만 2,159표 여연국 4만 2,662표 504표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500 몇 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모두 다 조작된 숫자가 포함되어 있고 조작값 2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복원한 것이 4번 5번 6번입니다. 그럼 진짜 총 득표수는 어떻게 되냐. 강기훈이 4만 4,425표 여연국이 4만 396표 4,029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4,029표 차이로 4월 5일 창원시 승산구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가 승리했는데 선관위가 500표 차이로 개표가 99.9%가 끝났을 때 마지막 단계에 여러분들 여연국 손을 들어준 겁니다. 메인 서버 조작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들 누가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지금 선거관리비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남조선선거관리비원회가 8번 부정선거를 한 것이 아니고 9번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한 번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노터를 보낸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는 503표 차이로 정의당의 여연국이 승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4,029표 차이로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긴 선거였습니다. 3,526표의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위에 보시죠. 2019년 4월 5일 창원보궐선거 선관위의 사전투표 조작과 당선자와 낙선자 변경 선관위 발표 정의당 503표 차이로 승리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분석 자유한국당 4,029표 차이로 승리 선관위는 여연국 정의당 후보가 503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선관이 발표 조작된 후보별 특별수는 강기훈 자유한국당이 4,02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3,526표만큼 조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다 만든 겁니다. 그냥. 기가 찬 거죠. 이 방법을 여러분 그대로 뭡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계속해온 겁니다. 7번 선거는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 8번 선거는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온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선 조작방법을 수법을 바꿨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그전에 여러분들 8번 선거를 모두 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강서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자금노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작값 20%를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9년 4월 5일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에 선관위가 발표한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가짜 차이집 그래프 조작한 겁니다. 뚱뚱하죠.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걸 분석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조작값 20%를 사용해서 자료를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것을 밝혀낸 다음에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20%가 여러분들 조작값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 이게 여러분들 진짜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큰 차이가 여러분 뭡니까 수치가 아주 크기가 줄었습니다. 강기운 마이너스 1%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됩니다. 여기처럼 일률적으로 강기운은 마이너스 의여 영국은 플러스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이러면 금세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조작된 상태의 가짜 차이집 그래프 우측 조작 수정 상태의 진짜 차이집 그래프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숫자 조작을 하게 되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일당 지배 체제가 돼 가지고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북한식으로 선거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창원 성산구에서는 여영국이 당선됐고 통영식에는 누가 당선됐고 그렇게 되는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제2아 전문가의 작업 노트를 보시게 되면 이거 한 번 더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험치고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에 선관위 발표의 가짜입니다. 모든 선거에서 이런 가짜를 선관위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득표수를 발표한 겁니다. 제2아 전문가의 작업 노트에서 표를 얼마나 도덕질했는가 이렇게 중간에 조작값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작값 20%를 사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찾아낸 겁니다. 한 번 예를 들어보시죠. 이게 8번의 반송동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송동. 선관위는 강기훈 후보가 반송동에서 2166표의 관내 사전특표 득표수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433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동의 강기훈 후보한테서 이런들 433표를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강기훈 후보는 2166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2599표를 받았는데 433표를 빼앗겨 가지고 2166표가 된 겁니다. 이걸 누가 먹었느냐 이렇게 훔친 소위 득표수 장무를 누가 먹었냐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2547표라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강기훈 후보와 함께 훔친 433표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게 되면 여영국 후보가 얻은 진짜 반송동의 진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2547표가 아니고 2114표인 겁니다. 낱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낱낱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낼 수 있고 규칙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조작하기 이전 상태에 복원이 가능하고 조작하기 이전 상태에 복원된 것을 가지고 다시 조작된 것을 이런들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선거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뭐죠 컴퓨터 그냥 놀이입니다. 놀이 이런 자들을 다 범행을 수사해 가지고 벌을 줘야 되는 거죠. 이걸 침묵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거죠. 양아치인 겁니다. 그냥 양아치지 그냥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허우되 멀쩡한 양아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영모죄가 계속 반복돼 가지고 여의도 의사당을 장악한 모든 국회의원 더블당 국회의원들이 다 가짜입니다. 호남권 일부를 제외하고 당선인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았을 때 당선인이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선거 절차가 다 부정선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조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의 자금노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위에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 밑이 조작값 20%를 찾아가 수정된 진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이 사전 당일 비율이란 것이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이름들 받은 투표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득표수을 분석해 보게 되면 강기훈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37장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37장을 받은 것이 아니고 48장을 받았는데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48장을 받았는데 표를 도독질해 가지고 37장을 줄여놓은 겁니다. 그럼 다음에 여러분 여영국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여영국 후보는 진짜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41장을 받았는데 선관위는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49장을 받았다고 발표해 준 겁니다. 이 가짜 한번 보시기만 가짜를 보시게 되면 사전하고 당일이 차이값이 큽니다. 강기훈 마이너스 7% 여영국 플러스 6% 이 차이값이 이름들 오차범위인 0에서 3%를 넘어선 것은 이건 조작 증거거든요. 진짜를 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값이 1% 마이너스 2%입니다. 정상 상태는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제야 전문가가 이 테이블링 작업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다 이렇게 낱낱이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또 하나 여러분들 더 보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위 차이값을 어떻게 찾아낸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왕하는 거니까 공부를 좀 다부지게 좀 하고 넘어가시죠. 이게 여러분 뭔고 하니까 이게 선관위가 자료를 조작해 가지고 더블당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시키고 미래통합당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쪽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해가 이렇게 옮겨놨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조작값을 어떻게 차이내는 거 하니까 합쳐 가지고 25%를 조작했는데 그 차이값을 이론적으로 0%에 가깝게 접근하게 되면 0%에 가깝게 접근했을 때 조작값이 그냥 그대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같으면 25% 20% 15% 10% 5% 3% 1% 0%에 가깝게 되면 땡동땡 해가지고 뭡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만든 테이블이 바로 이 테이블입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이 이거 보시죠. 이걸 여러분 딱 보시게 되면 이거 보시게 되면 2019년 창원보궐선거 조작값 발견 절차. 위가 뭔가 하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이 발표 차이값. 밑은 조작값으로 수정한 차이값. 진짜 위에는 가짜 밑에는 진짜입니다. 그다음 위에는 보시죠. 이 이름들 이게 강기훈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 40% 당일 투표 득표율 47%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 마이너스 7%. 그다음 강기훈 후보 사전 50% 당일 44% 차이값 플러스 6%. 여러분 이걸 전산적으로 딱 처리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숫자가 딱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마이너스 6.788% 플러스 6.788%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입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구한 차이값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이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딱 여러분 나오는 것이 뭔가 하니까 딩동댕 했을 때 있죠. 0%까지 안 되니까 차이값이 거의 0%에 접근하는 것이 플러스 1.306% 마이너스 1.306%가 여러분 딱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조작값 20%가 찾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이번에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는 신종사기수법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에. 신종사기수법을 여러분 도입해놓으니까 이 값이 정확하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정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공병호 tv를 상당히 유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방식을 바꿨다고 봅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 여러분들 투입하는 그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분석 툴에서 이 마지막 값이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아주 이런 여러분들 새벽에 이 친구들이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구나. 그래서 그걸 추적하게 나가 가지고 한 3시간 만에 찾아낸 것이 뭔가 하니까 통합선거인명부 위변조를 통해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거기 삭보된 가짜 사전투표율 다수를 전부 더블당 진경훈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 방법을 2024 총선에 사용될 걸로 봅니다. 아주 막강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보시게 되면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다른 후보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강기훈 후보하고 여영국 후보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격차가. 이거는 조작 증거거든요. 이것을 20%의 조작값을 찾아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다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잠잠해지는 겁니다. 강기훈은 마이너스 7.4%에서 플러스 0.6%로 줄어들고 차익금. 여영국 후보는 플러스 5.6%에서 마이너스 2.3%로 모두 다 오차범위 0.3%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 4월 5일 창원시 상산구 여러분들 성산구의 보궐선거 노회찬 후보의 투신 사망으로 인한 그런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개표가 99.9% 이상 됐을 때 여러분 성부가 뒤집어집니다. 바로 투개표 집계를 담당하는 선관위의 서브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503표 4029표 차이로 성리한 강기훈 후보를 503표 차이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성리한 후보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 선거가 2018년 6월 1일 6월 지방선거하고 2022년 또 4월 15일 총선 사이에 있었던 대단히 의미 있는 보궐선거 결바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다 조작됐습니다. 문정권 들어서서. 그러니까 문정권 들어서 가지고 문정권 하에서 5번이 아니고 6번의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번의 선거를 조작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특이한 것은 바로 신종사기수법인 그동안 숨겨놨던 비장의 무기인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인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거기 삭보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 자서를 투입하는 그 방식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고 그것이 2024년 또 4월 11일 총선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그냥 대패합니다. 그걸로 여러분들 그냥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참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는 선거를 조작해서 체제를 탈취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여러분들 악은 아닙니다. 그냥 사악함이라는 그런 표현만으로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악과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모습을 보게 되면 제 눈에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제 눈에는 대통령이 거대한 악과 타협했거나 그냥 투항했거나 항복한 걸로 보는 겁니다. 본인이야 투하하거나 항복하거나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억울한 것은 그를 믿고 표를 줬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참전권이 박탈당한 자유민 신분에서 노예 상태로 그냥 추락하게 된 겁니다. 그게 가장 뼈아픈 부분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자 여러분